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상현실 실감 콘텐츠 상상 누림터가 연중 운영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상상 누림터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문화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교육과 놀이, 관광, 공연, 스포츠 등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, 어린이집과 초등학교, 복지시설 등에서 1,3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.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 메타버스 콘텐츠협회 주관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상상 누림터를 구축했으며,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